요거는 그러면 성혈씨 넣어보도록 할게요 뭘 하라고요? 5년 동안 집주! 집주! 야 너 눈뜨고 자냐? 너무 이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멤버들에게 한마디씩 약간 영상편지 쓴다 생각하고 아니 이게 어휴 부끄럽지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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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가지고 고생했다? 네 끝입니다 좋습니다 bgm도 깔아주셨어 사실 요걸로 충분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냥 주택공간에 뭔가 팀을 하면서 제일 뭔가 생각나고 예전부터 저희 했던 모습이 일상적인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되게 왜 이렇게 뭐야 bgm 이러다 또 울어 안돼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있어서 약간 얘기하는게 되게 재밌어요 이걸 제일 그리워했고 그래서 그거 하니까 보고 듣고 하니까 아 진짜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동훈씨 인생의 반 정도를 같이 살아왔고 그리고 5년 동안 또 기다려준 멤버들 그리고 건강하게 이제 버티고 잘 와준 멤버들 고맙고 뿐만 아니라 그 우리 멤버들의 원동력이 돼준 인스피릿한테도 좀 고맙고요 멤버들은 앞으로도 진우촌 건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2, 3년, 4년 고매 속과 그리고 창작의 고매를 버티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선을 한 번씩 넘어요 자 그러면 우야씨 죄송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형 지금 잘해 동훈씨 얘기 듣는데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웃음으로 승화를 시켜봤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전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 정말 건강하게 활동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요즘에 거의 매일 보거든요 예예 바로가 다 친해 좋다 형제 같죠? 이게 형제에요 오만 친하면 이게 찐찐이죠 무지 한마디 했어요 콜 그렇게 우신다고요? 무지 한마디 했죠 그러네 성규씨 짧게 하네 짧게 아니 사랑해 진짜로 사랑하고 요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늘 멤버들한테 고맙고 라비라비 피곤하는데도 짜증 한번 안내고 진짜 진짜 잘 활동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 인피니트 사랑해 사랑해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요즘에 자꾸 눈물이 많아져서 좀 미안하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10년도 더 지금처럼 같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열심히 변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달려보자 오케이 좋습니다 달려보자 망고 같아 또 달려? 여기에서 그렇게 달려야 돼? 아니 10년 달려야죠 너무 많이 달렸어 젊잖아 지금 백세 백세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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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최고 hin 가시 b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